코로나19 이후 거리의 배달노동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의 속도 전쟁에 배달노동자는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며 배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바이가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고 달리다 사람이 나타나자 급정거합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비상등을 켜고 달려 뒷차가 진로 방향을 알 수 없는 경우 역시 위험합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추세. 경기도는 안전한 배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달노동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더들한테 안전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강의에 나섰습니다.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 사례와 꼭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벌점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벌점 감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경기도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한 겁니다. 경기도는 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특화 교육 과정을 개설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도민과 노동자가 함께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안전배달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호 지키기, 안전속도 준수 등 기본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